이안 아직 운동신경은 남아있네 상처나면 좋을 거 없어 관리 잘하고 그리고 살살해라 뭘 뭐라는지는 관심없고 이마 찌어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 얘기야 자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야되는 거 아니야? 넌 뭐하러 저랬는데 신경쓰고 그래 누구든 자기랑 비슷한 사람한테 신경쓰기 마련이야 비슷한 사람? 하긴 쟤 요즘 남자의 틀에서 판매하는 분이시더라 안 차나 끄라고 그래 신경쓰기 마련